아 계속 가 보도록 하죠 노래는 꺼고야 네?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니? 모든 능력이 필요하니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 best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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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다 되어 있어 다 되어 있어 또 다 되어 있어 고맙습니다 저의fencción 시비가 오는 데? 어 이거 뭐해? dannyma 어디서 시비야? 내가 누군지 안아 줘? 네로마 할 것 같음 세력을 죽이고 그 발터스게이트를 구한 그 영웅 어.. 이대로야 음..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거는 아직 없어 보이죠 민스크가 이런데서 가만히 있는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민스크야 이거 한마디 해야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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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야? 아.. 1대1였어? 아.. 아.. 1대1였어? 아.. 아.. 딱 걸렸어 아.. 아.. 음.. 뭐.. 더이상 마력이 있나요? 매직미사일이 이야.. 얘 이런 쫄따구들도 매직미사일을 이렇게나 많이 맞았는데 안죽어 15대 맞았죠 지금 20대 25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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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쪽으로 갔다 그랬지 어.. 어.. 노예상인 버려지.. 버려지는 것 같은데? 젠슨..만.. 버려지는 것 같아요? 아! 잠깐x3 가기 전에 어.. 어? 이거 뭐야? 뭐 있는데? 이게 뭐야 이씨.. 잠깐 가서 저거 좀 사죠? 식별의 안경 아까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식별의 안경과 독발은 토청용 당검.. 초당.. 매초당 2점? 엄청난데? 근데 3개밖에 없네 일단 사요 어.. 향상된 투명의 탐지부 다 있죠? 맞서싶은.. 이거.. 이거는.. 전혀.. 이거랑 이거.. 적어놓고 필요.. 오.. 스피드하고.. 나머지는.. 에로.. 에로.. 바이팅.. 폭발한 사람 없나? 폭발한 사람 없는 것 같고 볼트도.. 볼트도 좀 사죠 블릭.. 폭발한 사람 없나? 뭐야? 어.. 블릭은 내 주려고 산건데.. 으 으 으 으 으 으 뭐 됐고 아 이것도 너 일단 너 좀 화살이 없잖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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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식별의 안경 그러면 너 필요 없겠지 저게 하루에 3번인가 일걸 하루에 3번이죠 저장하구요 아 잘 찾았다 바로 찾았네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you despicable wretch! you know I would come here!? 아 아 그녀는 아프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저주를 풀어주고 그녀의 간섭하지 마라 알아들었나? 어어 저주네 일단 공포장 그리고 상급사주와 어 민스가 너는 이렇게 거미 거미 한 명 소환하구요 거미가 하루에 한 번이지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너는 야아 그래 다 죽어라 곤충대 곤충대 하나면 뭐 끝났지 일단 곤충대는 그렇다 치고 감정조정이나 그런게 있었으면 딱 좋았음 혼란 혼란으로 가자 오케 오케 어 어 얘는 못했어 야야야야 얘를 공격해 얘야야야 오케 오케 너 지금 매준이 사이로도 안 맞지? 투명하라 그러면 어 투명화 해제 투명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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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가 없어 어 어 아 얘가 투명화 해제가 있는데 지금 그 영창을 못하지 잠깐만 어 너 치고 야 우리 가족 걸자 어 어 감성 필요없고 그냥 이것도 한번 피해 보지 어 이거는 안되고 어 이 이걸로 야 때려때려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오케 야 거미 겁나게 잘 죽이는데 이봐 아바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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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투중에 치 보통 이제 사라졌다고들 생각하니까 또 나 나 뱀 아 아 우리 누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리 무기? 글래스 웨폰 글래스 웨폰 너무 바보 같았죠? 아니 전혀 바보 같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뭐래도 어 텐서 변신이다 텐서의 변신이다 아 이게 변..변..아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알뜰한 텐서의 변신이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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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쓰지 못한다는거 조금만 레벨 더 올리면은 쓸 수 있을 것 같 자유에라의 무기 조금보니 하지만 더 좋고 제가.. 제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나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소환 어 휘강기 어 휘강기 어 휘강기가 되네 좋구나 어 이건 뭐야? 헥하샤 소환 근데 레벨이 7이야 7레벨이야 야 왜이렇게 쓰지도 못할 마법들 겁나게 많이 나오는데 30은 진짜 좀 너무했다 음 이것도 이것도 팔구요 다 지지 않나 뭔가 있는데 조금 더 주셨으면 합니다 말이 이상하잖아 흐흫 자 뭐 자이에라의 저주 어떻게든 풀린거 같은데 아직 안풀렸네 여관에서 하룻밤 자면 괜찮아진다고 했으니까 어 얘 상점지 음 음 뭐 별거 없구만 예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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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방은 별로 없구나 야 너 좋은 물품 같은 거 갖고 있냐 스크롤통이 또 있네 야 무슨 스크롤통이 여기는 상점이 너무 많다 여기저기 상점이 다 있어 이거 스크롤통도 하나 더 사두죠 비싼 건 아닙니까 스크롤통은 자 자요 뭐야 스탠드 또 쓰러지는 거 아니야 너는 저녁이 불편해 네, 너는 존경해 너는 날이 안 돼 너는 무엇을 지켜줄게 너는 무엇을 지켜줄게 너는 죽을 수 없어 너는 주의 성적이나 너는 내 인생들과 너의 성적들과 너는 그들과 함께해 너는 이 빛들과 너는 더 낮은 것 너의 힘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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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나 아니야? 너의 힘을 봐 너의 힘을 봐 너는 이미 지켜줄게 너의 힘을 또해 너의 힘으로 가려naria 리치, 뱀파이어, 마인드 플레이어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모인을 지금 이명 갖고 제가 실험중인 것 같은데? 저주가 아직 안 풀렸네? 아직 안 풀렸는데 저주가? 일단 5레벨 어... 클라우드 킬하고 클라우드 킬이 없냐? 클라우드 킬 없네 뭐 혼란으로 가야죠? 그럼 너는 혼란을 빼고 클라우드 킬을 넣고 클라우드 킬이 없냐? 학생품은 다 있지? 기본인 것 같아 클라우드 킬은 메이즈가 다 멀티라 나는 3멀티에 얘네들은 2멀티잖아 늘 늘어날 생각을 안해 어 늘어날 생각을 안해 메모라이즈 수가 한 번 더 자자 뭐야 변화도 어딨어 아직도 저 안풀어지는거? 어 풀어졌다 풀어졌네 풀어졌네요 없어졌어? 저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크흐흐흐흐흐 자 없어졌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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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뭘해주세요 다시 또 네 조정뭘주죠? 나한테 와서 말 벌려고 하는건가 아니요 아...암스베이 어? 전령? 전령해 아...갈대가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위치까지만 가면 저건 없어질 것 같은데 음...일단 딴건 제쳐주고요 네 저거 아이템 좀 팔고 어...에르를 줬고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우마일 갔다가 오는기대 힙 갔다가 아... 어...근데...어... 잘해라... 컴퓨터 아... 쟨 아... 아... 할 것만 더 되죠? 자 일단 서커스 하는대로 가고 물건 좀 팔고요 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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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또 깡패 또 깡패 잠깐만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on my arms yes I will do my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good to see a like-minded friend to be Note two I will blow and do you with all the it shall be 카ㅏ 어잠깐잠깐잠깐잠깐 오케이 오케이 버리고 너 싸워 싸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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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밖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정도가 여기서 정도다 야야야 피하고 이중이중이중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고 날다 화상 분신으로 시간을 벌어야되나? 아니면 바로 어... 어...음에서부터 보호를 해야되나? 일단 좀... 좀 도망가 도망가서... 오늘도 또 보호하고 이 쪽으로... 그리고 넌 싸워? 맞으면 안돼! 마이너스 이니까 제발 한대는 버텨라 아유 야야 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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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미사일로 때리려고? 오케이! 야 보호됐어요 보호됐어 보호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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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맥... 맥폰 안통해도 돼 매직미사일로 죽여 오케이 야야...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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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미사일로 죽여 매직미사일로 죽여 괜찮아 괜찮아 음의 우르무르부터 보호하고 있어 좋아요 ㅇ... 염... 염... 오오오오야야야야야야야야 초초초초초초초 예... 야 메직미사일로 마지막 한밤 요니언슨 앗쇼어 마지막 한방 도망가 도망가 옥테이 마지막 마지막 죽을 지경 아니야? 크게 상처리 아니야 아직도? 야 마지막 아아아아 잠깐만 다른 공격 산으로부터 어어 산산산 산으로부터 두개가 나있냐? 오케 근데에 어 레스토어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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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do my it shall be consider what is my I will what do you require with all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이제 놓고 레벨 다운된거는 이걸 풀어주고요 풀어지겠지 어떻게 음 조폭말고 원래 뭐 있었더라 원래 뭐 있었지 어 도시성문 가자 일단 서커스 쪽부터 가자 저쪽으로 가려면 도시성문을 통과해야되는구나 근데 누구야? 도적인데 그냥? 불량배를 만나라면 저쪽으로 가려면 도적이지 저쪽으로 가려면 도적이지 아 잠깐만잠깐만 스톤스킨부터 걸자 일단 한라운드선 스톤스킨 설마 디스펠이 된건 아니겠지? 누가 디스펠이 쓴거야 마법제거 어...일단 내성골림 하락해 뭐 다른건 이것까진 필요없겠지 때려 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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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려면 도적이지 저쪽으로 가려면 도적이지 음... 마법사부터 마법사부터 네이처! 그 맥주!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뭔가 필요하다고? 야 너 왜 왜 안해? 동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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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인다 스톤스킨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아유 바보같은 놈 그러니까 감속을 쓰라니까 어어어 아 왜왜왜 뭐야 오케이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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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얘는 뭐 조금만 신경하시면 그냥 죽어 나갈 것 같애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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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해 체력이 어 여기 신타? 마우스가 음 나는 이제 어? 내 마음이! 내 몸이. 어? 내 몸이 그냥 흔들리는거다. 내 몸이 너무 훔치고. 내 몸이 너무 많았을거다. 지금 어느정도 있으나? 모든 힘으로. 내가 할 수 있겠지. 아..냉면이 쉬자고 하는데... 얼마나 걸었다고 벌써 쉬냐? 아..냉면이 쉬지않고. 아..냉면이 쉬자고. 분명히 6레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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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쓰네 6레벨을 쓸 줄 알았는데 6레벨을 못쓰네 음 6레벨을 5레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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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야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i will do what do you require consider it done 일단 팔 물건이 있는 애들은 버리고 팔 물건이 있는 애들은 나를 따르고 얼리와 나를 살아 빨리 팔고 자 이거 이거 팔고요 너는 내 암스터를 모릅끈 할아버지 히히 아.. nessağ.. 더울 수 있다면 systems 사이언 플래그 온 줄 알았다 나는 썰어 which booth 자 일단 어 미한테 말을 안 걸어놓으면 하고 징징돼가지고 파티를 떠나느냐? 아마 그럴 수도 있을걸요? 있을걸요?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거에요? 그럴거에요 아마 이래 놓고 이제 도시성물에서 통과해서 운말로 가고 아 나 진짜 음 음 자 어 회상보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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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너는 홀란 놓고요 너는 감축 넣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흠 기관총장 죽어라 그냥 에이 에이 쩌쩌쩌쩌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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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건축 때가 정말 좋아 아아 야아 민스쿠도 아니 민스쿠도 완전 기관총이야 기관총 아니 노 공격일수가 3 방어 공격 인생 자 도시성문 쪽으로 가구요 밴던 공격일수가 2 공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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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일수가 야 돈으로 뭐라고 적혔냐 여기 떠나야 되는데 너 왜이렇게 느리냐 아이고 아이고 자꾸 이게 자 드디어 갈 수 있네요 페드리드 숲 주름 북쪽 숲 오마일 일단 오마일 가서 우선 그냥은 안 보내주는구나 아 안 되고요 요은 요은슨 서비스 아이팬스 네 제 업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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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법쓰지마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오 야 내가 쓰려고 했는데 타이밍 딱 맞춰 써줬네 저러기도 해야돼 이 녀석 이 녀석 쓴 이유가 단체치료 하나때문 어 그럴 경우가 많은데 신 타 너도 없지 않냐 오케이 음 이건 있네 이건 다 있는 것 같애 일단 5마일로 도와줌 어 고정국은字의 민족, 고정! 결국 누군가를 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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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야되어 무슨 정체도 뭔지 몰라 음.. 일단 왔으니까 더 이상 말은 없겠지 민스크 민스크가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온거거든요 제가 뭐 좀 구하려고 온거야 사려고 그 소옷 골수를 타다 향하라고 때때로 당했지 고대의 폐어 어마어마한 보물들에 대해 도움을 겨눌 수 있다 그는 그의 왓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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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자 그렇군요 음.. 어.. 지금 삼내빼있어 투시가 아니 너희들 투시가 하나도 없잖아 아니 너희들 투시 안 배우고 뭐했어 여태까지 에어리아 투시를 배워라 캔들 큽에 자라면서 저녁이면 누비하게 앉아 태양이 바다 속으로 가는 것을 보곤 했지 뭐? 그리폰이 있나? 음성으로 오고 뭐지? 그는 두개의 작은 작품이랑 같이 구하네 예 응? 너희들 뭐지? 내 눈에 거짓든지 응? 응? 뭐어? 이..이..이..인가? 아아 다 똑같은 말 할 것 같은데? 약장수 씨.. 다 똑같애야 내한테 말 걸고 해야되나 봐 내가 블랙대로 한거 어떻게 알아? 다 똑같애야 아아.. 일단 이걸 해야지 그저 상점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자 일단 마을거죠 어 포션통 다른건 아니고 잠깐만 내 순간이동 있지 않나 없네 자 포션을 내놔 아 까끔 했었다 포션 내놓고 쓸데없이 포션 갖고 있는거 없지 오케이 그리고 오 파이어토스 불화살 발상 굉장히 좋은데 방어관통 한번 여기 싹 그 가져와야겠다 적색은 없네 야 이거 되게 많은데? 중소 어 중소 굉장히 많아요 돌파 아 돌파 자 일단 돌파 사자 자 너 스피릿하머 없는거 같은데? 너 스피릿하머 없지? 없지? 둘다 스피릿하머가 없어 스피릿하머 두개 사구요 스피릿하머 자 상급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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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저주도 없긴 한데? 일단 스피릿하머가 더 급하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아아 아랏 아아아아 크으으 수으으으으읍 헤엘이 엘리가 머리가 안좋다는걸로 깜빡했어 엘리가 머리가 안좋다는걸 깜빡했어 에어리가 머리가 안좋다는걸 깜빡했어 음 음 일단 더 이상은 소스도 마스크 와 이것도 겁나 세네 파이어토스도 탐나고 파이어토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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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도 싸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건 아니라 파이어토스는 파이어토스는 가격도 싸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건 아니라 파이어토스 파이어토스는 파이어드 인조 그래도 서커스 날개가 날개 때문에 서커스에 잘려가지고 아 그게 아닌데? 날개가 잘려가지고 서커스에 온 게 아니라 날개가 있었는데 서커스에 왔는데 그게 잘려가지고 음 어 그래도 모르겠다 아... 얘 또 뭐라고 하네? 기다려봐 아구아구 네 뜯어내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자애라 캐스트가 일어날텐데 아다 내 악쥐를 겁나게 막네 메이바르가 안 오는데? 메이바르가 안 오는데? 메이바르가 안 오는데? 메이바르가 안 오는데? 아 이놈은 메이바르가 왜 안 오는거야? 아 어디서 가서 죽었나? 아 나 진짜 이스 데에 겁나 징얼징얼거리네 저거 여기 진짜 하 알았어 알았어 가보자 가보자 그래 자애라 퀘스트 겁나게 징얼징얼거리네 메이바르가 나타나야지 빨리빨리빨리 자애라 퀘스트를 하고 으음 이건 좀 잘못한 시간이다 하지만 내가 물어봤자 그리고 시거하ãos 이제는 지금 모드나든지 رف소로 하여 아니 이렇게 4 5 6 전쟁이 있었는데 자기라는 그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다 죽은거에요 왠지 로맨스가 제한테 흘러가는거같은 파이어폴리곤즈가 어디있지 달에있냐 그냥 말만 들어보고 바로 나오세요 그 퀘스트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저 에어리어를 여섯번째로 보호하는거 뭐 얘가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쟤를 좀 보호해줘야돼 없네 그나마 이게 좀 보여주는거였나 뭐랑 얘기하라고 했지 랠리스는 랠리스는 에어 아아 어떤거군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표를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이게 막 이렇게 다급하게 그리고 막무가내로 물어보면 제대로 생각할 시간도 안주고 그럼 참 어 뭐 떠밀려서 성낙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처럼 아 내가 원래 들어오기 싫은데 떠밀려서 들어온 거야 야 좀 잘한다 어 아 아 수위넘스 얘 얘 이거 전습생 비푸 되게 못하는데요 으음 어 그 그 그 그러니까 내가 어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건너갔다고 아, 그는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아마, 그 새로운 곳에 있는지? 네, 그는. 그 새로운 곳에 있는지.